소신을 가지는 것하고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전번에 방송에서 한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교적 다선 의원으로서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선배의 입장이기 때문에 좀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권영세 의원이 말을 아끼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너무 강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잘미알못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도 세상사가 힘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 그거 하게 보이면 안 되는 거죠.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여러분들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진을 국민들한테 제공을 했을 겁니다. 이런 자리 배치에 국민들 가운데 생각이 좀 깊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냐 비서실장하고 같이 앉혀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냐 대통령이 저렇게 생각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다르지만 저는 김건희 여사의 그런 공개행보가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 것은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대통령이 국정수행에 크게 지장이 되지 않도록 좀 절제하고 조신하게 행동해야 되는 것은 양식 있는 사람이면 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홍준표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며칠 전에 한 겁니다. 지난 추석 CBS 특집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개활동 자제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도 이런 공개 요청을 했고 전번에 마포대교에 김건희 여사가 나갔을 때도 홍준표 시장이 지금 그렇게 할 때가 아니고 가능하면 그냥 공개행보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장인의 좌익 경력으로 곤욕을 치른 이후에 대통령이 된 이후에 권양숙 여사는 5년 내내 공개활동을 자제하고 언론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보수 우파 진영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내내 권양숙 여사를 공격하지 않았던 이유도 거기에 기인합니다. 지금 대통령의 국민 지지가 퍼스트 레이디의 처신이 그 중 하나의 이유가 된다면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김 여사가 권양숙 여사같이 처신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작 실행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야 나라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라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힘을 더해 주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홍준표 시장이 여러분들 점전하게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 박랑골격께서 처음부터 김건희를 물고 늘어지는 야당과 한동운도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좀 정도가 과하지 않습니까? 누구 편을 들자는 게 아니고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영부인이 처신이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이 영부인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설문조사를 제가 소개해드렸으니까 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논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악당하면 부서지기가 쉬운 겁니다. 부러지기가. 지금 대통령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힘당의 이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도 어려운 상황인데 지지를 도움을 받아야 되는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될 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특별히 지금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남은 임기 동안은 제가 여러분들 이 사건을 보면 며칠 전에 박인순 전 국민의힘 재선의원 의사 출신으로서 그분이 남긴 글을 기억을 하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당시에 보게 되면 권력층 내부의 속사정은 제가 알 수가 없었지만 그때 조금 제가 아쉽게 생각했던 것은 본인하고 이런 동고동락했던 사람들 조금 더 너그럽게 대했으면 탄핵을 피할 수 있지 않았겠냐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권력 내부를 지켜본 사람 입장에서 정언한 글을 박인순 전 의원이 올렸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아마 유성민 전 의원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척을 지게 된 것이 2015년 2월 무렵에 유성민 의원이 원내대표를 할 때 그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던 공무원연금계획을 통과시키기 위해 가지고 뭔가를 좀 양보를 하나는 해 줘야 되니까 그때 유성민 의원이 판단한 것이 민주당과 협상을 하면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부분의 그런 요구조건들은 다 거부했지만 국회법 개정안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국회가 만든 법에 위반되는 일을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개정안 그런 개정안을 유성민 의원이 받아들이고 공무원연금계획을 야당이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거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 5월 달에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계획이 통과됐고 박근혜 대통령의 치적 가운데 하나를 그래도 불완전하나마 공무원연금계획안을 통과시킨 게 크게 이제 여러분들 평가를 지금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원내대표가 왜 국회법 개정안을 못 막았냐 그리고 여러분들 6월 25일 날 그 개정안을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그때 이제 배신자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배신의 정치를 했다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대통령 권력이 크게 보이지만 결정적인 기로에 섰을 때는 협력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한 거죠 지금 소개해 드린 내용은 제가 직접 본 것이 아니고 당시 원내에서 활동하던 박인순 의원이 역사적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역사적 기록으로 남긴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면은 뭐 시간이 이제 미래가 이야기해 주겠죠 이렇게 딱딱하게 가면은 그러면은 부러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걱정하는 거죠 그걸 걱정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 펜을 들자는 것이 아니고 부러지는 걸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 누러지는 걸 봤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여러분 특검법 못 막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거죠 특검법을 막기가 아주 어려워질 겁니다 끝까지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 부인이 여러분들 그렇게 문자를 그렇게 뭡니까 몇 시간씩 몇백 시간씩 그렇게 남겨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나이가 여러분들 적다고 하더라도 꼭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전부가 다 돌았을 겁니다 아마 언론들이 언론들의 속성이란 건 하이에나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대통령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선거 부정 문제 이렇게 여러분들 고집을 좀 부렸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생각이 듭니다 어제 여러분들 해동 기대를 가졌던 분도 계시지만 본래 여러분들 기대를 갖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의 특성이라는 것이 노빠꾸 정신이니까 젊은 날부터 그게 몸에 베어 있고 다르게 보면 이 사진 한 장으로 앞으로 여러분들 당정관계가 어떻게 갈지 이 사진 한 장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시사적인 거죠 또다시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어려움에 당하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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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